안녕하십니까 남석희입니다. 이번 시간 1906번째 강의로 오행합하이빙 물질에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임음명의학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을 나오고 있는 것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과학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면 왜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무생물을 위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유 이걸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불가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현대과학에서 난제입니다.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단순한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유와 원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는지가 찾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해답을 못 찾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존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생명을 물질에 부여했다, 불어넣었다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 강제로 점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신의 존재가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는 진짜 아담에게 신이 여호와가 손가락을 통해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는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림에서 보듯이, 미그란전도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과 생명을 동시에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신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한 걸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의 존재가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생물의 존재, 예를 들면 모래알갱이가 있고 흙입자가 있다 합시다. 쉽게 모래알갱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모래알갱이에 여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인간 세포는 여기에서 제 손가락에 있는 이 인간 세포들 하나하나가 분리하면 여기에서 다 생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세포와 모래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딱 나눠지는 겁니다. 무생물과 생명체입니다. 이 두 가지에 그렇다면 왜 모래알갱이에는 생명이 없고 인간 세포, 동식물의 세포 속에는 생명체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느냐는 이유입니다. 같은 물질인데도 여기에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동식물의 세포는 각각의 세포에는 다 생명체를 지녔습니다. DNA를 다 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인자를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알갱이의 집합체는 우리의 사암이라고 합니다. 모래암떵을, 모래암입니다. 모래로 만든 암떵을입니다. 이 사암은 생명체의 세포들이 일정한 단위를 구성하면 생명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들이 몇 30, 40억 개가 모이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물질들이 모이면 잘 그겁니다. 물질들이 생명으로 바뀐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색물체인 모래알갱이가 모였다고 해서 사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암의 사암떵거리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무색물끼리 모아놨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저것끼리 응급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단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와 물질의 차이입니다. 인간 세포와 동식물의 세포와 다른 물질과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불과합니다. 왜? 생명이 왜 시작되었느냐. 왜 물질에서 생명이 인간 세포는 물질인데 이 물질에서 왜 생명이 부여되었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기존 현대물리학이나 현대과학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되었냐. 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신을 믿지만 이런 식물들은 얘들한테 신이 존재가 뭡니까? 얘들한테 신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얘들한테 여우아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얘들을 만들어 놔 놓는 겁니까? 뭐에 필요해서 만들어야겠습니까? 신의 존재라고는 신의 존재로서 얘들이 생생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신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의미, 인식하고 신을 추종하는데 얘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신과 관계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동양명리학에서 법식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아주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로서 삼을 필요도 없는 이유다. 정 말하자면 동양명리학에서 봤을 때는 물질과 생명을 양분시키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물리학이나 서양의 과학은 물질과 생명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예를 씁니다. 분리하려고는 썼는데 동양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생명 그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오행의 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오행이, 다섯 가지 형태의 오행이, 화수목금토의 다섯 가지의 오행이 자기 고유의 근본 성적을 생명의 바탕으로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행에서 가지고 있는 본성, 오행의 성격, 성향, 이것이 생명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양생명의 인식의 출발입니다. 동양철학, 동양인문학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더라도 이미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생명의 본성을 들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동양인식의 차이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명약의 법칙 중에서는 오행에서 합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하의 법칙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형성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있는 법칙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형성하는 법칙, 그러면 오행의 생성을 작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합하의 작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른 두 성격의 오행이, 예를 들면 갑목하고 기토가 많았다. 갑기합을 했다. 합하토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토를 형성한 기토가 아니고 새로운 토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성은 을경합을 했다. 을경합을 하면 을목이 경검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새로운 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내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청강과 지지의 작용을 통해서 합과 합이라는 것은 생명을 형성하는 것이고, 충이라는 것은 생명을 소멸시키는 작용입니다.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합하의 작용을 통해서, 합충의 작용을 통해서, 결합과 생성을 통해서, 소멸과 죽음을 통해서, 점점 더 생명의 순환체로서의 작용성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성과 소멸의 작용, 이것이 바로 인간 운명을 만들어내는 법칙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하의 작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합하의 작용은 운명의 법칙인과 동시에 생명을 완성해내고, 생명을 소멸시킴으로써, 생명을 순환시키는 작용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물질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를 해서, 생명과 물질을 분리해버리면, 이해가 불가합니다. 서양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생명이 부여되는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양에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결합된 존재, 생명과 물질이 생성의 단계부터 결합되는 존재로써 인식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물질 속에 이미 생명을 임태할 수 있는 본성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 본성이 촉발되는 겁니다. 이 본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는, 이것이 합하의 작용이란, 다른 물질과의 결합입니다. 같은 물질과의 결합은, 사암과 사암이 결합하면, 모래알갱이가 모래알갱이 결합하면 사암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래알갱이가 나무가 결합을 해야, 정 말하자면, 기토와 간목이 결합을 해야, 새로운 물질이 형성한다는 겁니다. 다른 물질 간의 결합 속에서의 생명의 임태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연림의학의 법칙은 물질과 생명을 일체로 봅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 말해서 구분한다는 것은, 생명과 물질이 분리되는 상황은, 죽음의 상태에서 분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 생명체를 지닌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생명의 유대는 상태에서는 생명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과 생명을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의 해석이 명리학의 법칙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길륭화복을 알고 흉하고 기라고만 찾아내는 이러한 공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출현하고 물질과 생명이 출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형성해내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인문학, 명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중한 법칙들을 집합해낸 학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양인문학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냥 길륭화복이나 보고 점이나 치는 그러한 단순한 법칙의 집합체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